내용이 같기 때문에 결론은 흩어진 제자들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왜냐? 흩어진 제자들은 이제부터 그럼 뭐죠? 70 현장을 집중하는 겁니다. 아무리 답가 주셔도 현장을 놓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요. 그거는 밥 겨우 먹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거는 아주 뒤떨어진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해야 해요. 자, 그러면 시작이 뭐냐? 흩어진 자들 그 시작이 바로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한 것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성사함이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주의 천사대로 움직이사 주의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시작입니다. 언제든지 누리세요. 그러면 언답이 딱 올 겁니다. 오목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걸 누리는 사람은 문제없다. 괜찮아요. 이걸 누리고 있는 사람은 죽게 됐다. 죽으면 돼요? 죽는 겁니까? 이사 가는 건데 상관없어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이미 아는 것을 예수님이 처음들까지 계속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면 10장에서도 또 얘기했어요. 네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면 기뻐해라. 감남산불로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사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게 마가다락폼의 임의인 겁니다. 헛어진 자들 여기로 결렀는데 두 번째가 뭡니까? 당사는 관심이 없어요. 영적 승리부터 해라. 어디든지 표 없이. 영적 승리부터 하고 답을 딱 알고 기다려야 돼요. 사마리아에 가서 벌써 영적 싸움부터 먼저 한 겁니다. 그 답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쫓아내고 그리스도 이러면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메시지 했는데 역사를 낳아 버렸어요. 그러면요. 한 군데 터뜨렸는데 70 지역에 영향이 가버려요. 그러고 뭡니까? 안디옥 교회에 생기자마자 핍박을 놓만 해가지고 사도를 다 쫓겼는데 이때 중식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영적으로 먼저 승리하고 답부터 찾아온 거예요.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헤롯을 부르고 갔습니다. 그러고 자세히 보세요. 사도의 13장, 16장, 19장 특징이 뭡니까? 그 역사에 나기 전에 사도의 13장, 1절, 4절, 16장, 6절, 10절, 19절, 7절 특징이 뭡니까? 이것부터 해요. 영적 승리부터 먼저 하고 응답받는 게 아니라 답을 따가고 먼저 응답받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그 때에 대한 답을 따가고 응답받으려고 합니다. 응답은 좀 이따 와요. 답이 먼저 나야 돼요. 얼마나 답내냐면 성령의 인도받아야만 된다. 그게 13장, 1절, 10절은 뭡니까? 문 닫히네. 우리는 문 닫히면 어떡합니까? 헤매잖아요. 찾았고. 아니죠. 인생 전환점을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마게돌라로 이렇게 했죠. 19장, 1절, 7절은 뭐죠? 마가 다락방 일어난 거 처음인 거예요. 영적으로 먼저 승리해버린 거 아니죠. 그 다음 나온 게 뭡니까? 치유. 금방 70여 년에 영향을 가버려요. 자, 무속인 고쳤죠. 귀신들이 이제 고쳤지. 각종 불집인 거리를 고쳐버린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고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이 마음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허락되면 역사를 나눈 거예요. 이것까지가 70여 년에 영향이 아닙니다. 자, 이제 목사님들 전도 새로 시작하시고요. 진짜로 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님들은 7대 시대를, 70시대 살리는 대교구의 플랜을 짜세요. 자, 이제 교인들하고 싸움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다 양보하고. 교인들이 싸움 거는 건 싸움 건다고 생각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러브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이제 불평 부분만 하는 이거는 불평 부분만 보지 말고, 그 사람들이 이제 어려우니까 호소하는 겁니다. 그걸 또 지박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막 이상한 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한 갈등과 힘이 들면, 그럼 하고 다니겠어요, 글쎄. 대기 똑똑하고 승리하는 사람들은 그거 하나에도 안 하잖아요. 시간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 걸 갖고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70시대를 열어라. 정직자 사나면 무조건 빛의 경제에 70 영향을 주라. 랩놈들은 70 작품을 만들어라. 그리고 랩놈들은 70 작품을 만들어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만들면 돼요. 틀리면 하나님이 고쳐줍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주로 세계보금하는 단어를 씁니다. 또 세계보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데 그렇게 하면 참 어렵습니다. 세계보금은 완전히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십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하는 속에 내가 들어가면 되지. 내가 뭘 하려면 되잖아요. 이것은 쉽고 은혜 되고 이것은 힘나고 이래요. 그것은 문제없으면 기다리면 되고요. 급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우리 랩놈들은 급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재창조의 축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재창조의 축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또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힘 빠지지 말고 정확한 은약 잡으세요. 특히 랩놈들은 외롭다 힘들다 이런 거 많은데 기도를 배우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국 세계 많은 랩놈들과 랩데를 두고 핵심 예배 모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